네, 드디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보따르가 파스타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 정말 유행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레스토랑을 찾는 분들이 보따르가 파스타를 많이 시켜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에서는 대체 어떻게 나올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일부러 한번 시켰어요. 음, 상태를 한번 볼까요? 일단 소스 형태만 볼까요? 아, 네, 저희처럼 약간 녹진한 소스는 좀 안 보이고요. 그런 형태네요. 약간 오일리함들이 버무러져서 그냥 묻혀나와서 그런 형태, 에멀전이 좀 그런 형태가 없는 형태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저희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저렴한데 맛이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 한번 먹어보고 제가 설명을 좀 한번 더 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좀 한번 더 드릴게요.